김태교가 블랙한luk 여성 집결isée 혜란 licht 통장 여보가 마음에 안 저어 통장 여보가 누구야? 나 처음 들어봤는데 통장 여보가 누군데? 아, 청장 여보 Halo 아 brittle 아 정말! 통장료! 요즘 통장 만들기 힘들어 요즘 대포 통장이다 뭐다 이런 걸 해가지고 은행 가서도 통장 잘 안 만들어줘 반납 중차가 복잡해 현재 통장료라니 지렸네요 정말 최고네요 예쁜 똥룩이 결정되어 그러지! 예쁜 똥 월요? 월요? 누구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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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또 누구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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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지 모르게 누구요? 오늘 쉬어봤는데 정확히 20분 분량에 누구를 몇 번 하고 내가 쉬어봤어 하면서 탁탁 누르면서 화장하면서 정확히 아홉 번 반 정도 다듬어 마지막에는 누구? 아홉 번 반 나 오늘부터 아무 말 안하고 방송할란다 나 오늘부터 아무 말도 안하고 방송할란다 아무 말도 안할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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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한가지 잘 기억해 주세요 도채이 형 내가 수업을 하잖아 예를 들어서 뒤에 있든 도채이 카메라 잡든 이거 있다 잘 봐봐 이거 진짜 공감한다 진짜 여러분들 이거 잘 알려야돼 이거 공감 못하시는 분도 있을꺼야 엄청 주의가 조용해 뭔가 뭐가 나타날 것 같아 뭔가 움직였어 진짜 조용하거든 이 콜이 뒤에서 조용히 하고 있거든 갑자기 조용해 이게 병이야 병 뭐야 누구야 뭐야 난 진짜 한마디로 가만히 있거든 진짜 거짓말해라 여러분들한테 방송 방송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할게 조용해 아니 아무것도 안했는데 뭘 조용히 누군지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당연한거지 아니 지가 내가 다 얘기하라고 그래 에이 떡볶이 오늘도 묵은제도 삐륵한거 있고갖고 어이 멸치에 떡볶이 뭐냐 멸치에 뭐 초고추장 묻혀놨냐 어이 롱치 어이 맥주 한잔에 딱 먹어갖고 롱치즈 롱치즈 롱치즈같이 생겨가지고 에이 롱치 똥치 똥치 말고 롱치 롱치즈 롱치즈 어 롯데리아 롱치즈 보면은 사람들도 그러잖아 아 그만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만 좀 어 좀 하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금 그렇게 채팅을 했어 띵동띵띵 누구세요? 그래 그래 그렇게 하면서 나갈거잖아 솔직히 그게 안그래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? 사람에서 나갈거잖아 똑같은거라고 어 엄마다잉 엄마 올시간인지 뻔인지 알어 엄마 올시간인지 뻔인지 알어 엄마 올시간인지 뻔인지 알면서 띵동띵동 누구세요? 맞어? 안 맞어? 끄다 좋아요 알람쾌 부탁드려요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